KCR 11시 종합뉴스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밀턴의 미아 브라이트는 카인가오라 보조금의 도움으로 새 집을 구입했으며 그녀는 카인가오라의 지원이 없었다면 첫 집 구매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주택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주택구입자들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보조금이 없어질 경우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택구매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단순한 주택구입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택에 투자될 이 자금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집주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이 폐지되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집주인들에게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해 보이지 않으며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오클랜드에 건설되는 신규 주택 수가 향후 2년 동안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건설의 침체는 오클랜드에서 발행된 신규 주택 건축 허가 승인 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축 허가가 나온 후 주택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주택 건설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주택 허가부터 준공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완공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도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은 대략 2년 정도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클랜드에서 완공된 신규 주택 공급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시의회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해 3월 신규 주택에 대해 1728건의 규정 준수 인증서 CCC가 발급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대비 14% 증가한 수치로 3월 한 달간 최고 기록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수치에 따르면 2년 전인 2022년 3월 오클랜드의 신규 주택에 대해 발행된 건축 허가 건수 역시 1990년 이후 현재 형식으로 통계청이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기록적인 수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 동안 오클랜드의 새로운 주택 건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려면 지난 몇 년간의 건축 허가 건수의 추세를 살펴볼 수 있으며 오클랜드에서 완공되는 신규 주택의 수가 아마도 지금쯤 정점을 찍고 향후 몇 달 동안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여름이 시작될 때쯤에는 느리지만 꾸준한 감소를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건축 허가 승인 건수가 향후 주택 완성에 대한 합리적으로 칠리할 수 있는 지표를 계속해서 제공한다면 2년 안에 오클랜드에서 완공되는 신규 주택의 수는 현재보다 약 25%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폰테라에는 소비재의 모든 생산과 마케팅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낙농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안이 완전히 이행되면 폰테라는 향후 재료만 생산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료 중 일부는 식품서비스 업체에 판매되고 나머지는 상품으로 판매됩니다. 마케팅용으로 말하면 폰테라는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B2B 기업이 될 것입니다. 폰테라는 이를 단계적 변화라고 부르지만 그 이상입니다. 폰테라의 모든 브랜드는 매각될 것입니다. 폰테라의 뉴질랜드 및 국제 브랜드에는 앵커, 펀리프, 메인랜드, 체스테일, 프레쉬 앤 푸르티, 데윈켈, 퍼펙트 이탈리아노, 웨스턴 스타, 엘린, 앤몸 등이 포함됩니다. 팁탑은 원래 폰테라의 아이스크림 브랜드였지만 폰테라의 대차 대조표 문제가 있었던 2019년에 매각됐습니다. 제안된 매각에는 뉴질랜드 소비자 가공공장 3곳, 호주 가공공장 9곳, 동남아시아 공장 5곳 매각도 포함됩니다.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서 폭력 시위가 이번 달 1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뉴칼레도니아에서 대피한 뉴질랜드인 50여 명을 태운 국방부 비행기가 어제 저녁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비행은 오후 7시에 마젠타 비행장에서 짧은 환승 후 수도 누메야에서 일으켜 오후 10시쯤 오클랜드에 도착했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 비행기를 타고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돌아와서 안두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차원들과 제외했고 다른 사람들은 긴급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성됐습니다. 그동안 뉴질랜드 방위군은 항공기를 배치하기 전에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제 그 승인이 확보됐습니다. 첫 번째 항공편으로는 50여 명의 뉴질랜드인을 태울 수 있었으며 외교부는 약 290명의 뉴질랜드인이 그곳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스는 폭동과 정치적 불안에 휩싸인 프랑스 영토에서 250여 명의 뉴질랜드인을 모두 구출하기 위해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많은 항공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6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시위는 최근 프랑스의회가 뉴칼레도니아에 10년 이상 거주한 프랑스 시민에게도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뉴칼레도니아의 독립을 원하는 카타크 원주민들의 해묵은 감정이 폭발하면서 폭력 소요 사태가 촉발됐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주, 미국, 영국과의 안보 동맹 가입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크스로 알려진 3자간 핵 잠수함 협정 회원국들은 뉴질랜드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 협정의 필러2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중국 대사는 뉴질랜드가 동맹 가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모닝 리포트에서 각 나라가 오커스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것이며 이러한 견해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정부가 오커스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으며 뉴질랜드와 중국의 관계가 오래 지속된 성숙한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해 두 나라 간 성숙한 대화를 통해 일관된 접근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연립정부가 뉴질랜드를 오커스에 합류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갔다고 주장했지만 럭슨 총리는 정부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클론 가브리엘 사태의 구조에 참여한 서핑 인명 구조원들이 서치 앤 레스큐 어워즈 표창을 받았습니다. 사이클론 가브리엘 폭풍이 왔던 동안 침수된 고속도로, 살아있는 전선 및 급류를 탐색해 거의 250여 명의 생명을 구한 혹스베이의 서핑 인명 구조원들이 뉴질랜드 최고의 수색 및 구조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웰링턴에서 수색 구조상 시상식이 열렸으며 일부 겸손한 영웅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색 및 구조상에서 와이마라마 오션 비치, 퍼스픽 및 웨스트쇼 출신의 서핑 인명 구조 자원봉사자들이 뉴질랜드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에서 훈련과 기술을 활용해 그들은 살아있는 전선과 잔해들을 헤쳐갔으며 심지어는 사체 수색도 도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Z, 스토프, 인터넷스닷시오자랜드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1원 9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0원 2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3원 59전입니다. 고맙습니다.